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도내 민관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용 문화 행사에 일본의 참가가 잇따라 취소되고 지자체 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교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 컬링 친선대회. 한중일 8개 팀 60여 명이 참가해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에 컬링 열풍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한국 4개 팀만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강릉시는 일본 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 행사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우호도시 교류 일정도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연극제. 이번 주말까지 해외 초청팀 공연을 비롯해 모두 23편의 인연극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에 참가했던 일본 공연팀은 올해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본과 우리 국가의 사이에 이런 모든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저희 명주 인연극제도 일본 팀은 이번에 전면 취소를 하고 행사 일정을 조정해서 명주 인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범국민적 반일 정서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일본 6개 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를 연기했고 강릉시는 자매도시 교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환동의권 거점의 불참을 검토 중이고 동해시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일본 수루가 시장의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동해시를 방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 함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이어 교류 중단까지 반일 정서가 도내에서도 다방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교안입니다.